이전저전 기름 냄새 낭마는 요즘 요전하나 더 추가요 자 황태체 기동력 있게 내 코길이 만큼 잘라 주시고 물부어 살짝 불려 본 다음 벌컵 상태가 되면 거칠에 물은 짜주세요 요렇게 먹으면 장가시는 바로 색출 당하는 세상 미림 다진 마늘 소금 후추 설탕 참기름 엄마성 계량법 적용해 조물조물 밑간 10분 재워지는 동안 양파 갈고 파 홍고추 계란 간장이나 액젓 참기름 검은깨 솔솔 뿌려 반죽 준비 완료 대기중이던 황태체에 부침가루 묻힌 후 반죽과 만나요 자 이제 asmr과 함께 썸네일강 나옵니다 선스런 모양새로 붙여주다 보면 계란후라이 하는 시간에 벌써 다 돼버리네요 선한 동태 명태점만 먹다 이거 먹고 나면 치점치 이게 뭐지 꼬스름한데 뭐 꼬드라기까지 뭔가 낯설지 않은 매우 중독적이라서는 이따 또 해먹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햇빛 주소 그럼 여러분도 햇빛 주소